이민자에게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루스를 봅니다 역시 보아스는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루스를 보면서 루트의 2장 8질에서 16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삭을 줍는 루트,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보아스의 권고함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루트를 보호하는 보아스 오늘 이 모습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인디드 디드, 인디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선물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Love indeed is love indeed 이민자는 새로운 문화와 풍습에 접하면서 환경에 낯선 것을 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이민 오게 된 루스는 이삭 줍는 일이 그 할 일 전부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오게 된 시어머니가 빈손이니 역시 며느리에게 할 일은 있다고 한다면 추수 때에 이삭을 줍는 그 일뿐이었습니다 이민길에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온 자들은 막연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들은 다 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막노동도 하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막노동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저 오늘 하루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민생활을 해본 자는 알게 됩니다 정착의 길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현실의 그 순간을 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민자들만이 있습니다 여기 루시의 그 형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루스는 이삭을 열심히 줍고 그 이삭 줍는 그것으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루시였습니다 그 밭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삭을 줍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석군으로서부터 루시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루트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자에게 위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루트기 네 번째 공부를 시작합니다 루트기를 통하여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위로와 보호령이 내려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신변과 신혼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보아스 밭 주인이었습니다 먼저 위로의 보호령을 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리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주님의 교회를 떠나 이곳 저곳으로 다니는 집시 교인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하는 예정 보아스는 주님을 생각하고 보아스의 밭은 주님의 밭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다면 주님의 교회를 떠나 다른 이곳 저곳 다니며 집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밭에 정착하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주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이 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시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정말 베푸는 사랑이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자와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배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배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추수 계절에 추수꾼을 따라야 합니다 추수 계절에 추수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어떤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하고 기웃거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하였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너를 건드리지 너의 신분에 너를 농락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의 안전을 약속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라 목마를 때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줍는다 할지라도 목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마르거든 가서 물을 마시라 정말 부하수는 엄청난 것을 보호해주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 소녀들이 소년들이 기로운 물을 마셔라 주님의 밭에서 주님의 일하는 생수가 내 가란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는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행한 일을 봉하시기를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한 일을 루시의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행한 일을 봉해주신다 축복해줬습니다 축복을 선포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축복을 선포해주실 정도가 아니죠 내게 온전한 상주심을 원하였습니다 성도에 행하는 일에는 상이 있습니다 성도에 행하는 그 일에는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한 자에게는 표상하는 일은 후일에도 있을 상의 본복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충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자리에 루스를 청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삭을 죽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식사자리에 함께 루스를 청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은 정말 보통 베푸는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음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식사자리에 초대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곡식 뵈는 자들에게 단사의 이삭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죽게 하는 그 일을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단 사이에 이삭을 흘려주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베푸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농부가 있습니까? 단 사이에 흘려진 이삭을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 단 사이에 이삭을 흘려 주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루스는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참된 위로가 있게 됩니까? 루키 제4장 네번째 공부에서 누구에게 참된 위로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원 22장 4절 말씀하셨습니다 여와의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0편 22장 26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앞잡이니라 잠원 16장 18절 말씀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폐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습니다 루스는 겸손하였습니다 루스는 이곳에 오기 전에 그의 생활은 이렇게 비참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그의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수가 내린 결정에 좋았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후회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원망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후회하지 않고 원망 없이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루스는 이삭을 죽게 되는 풍성함을 얻게 된 것은 단사의 이삭을 흘려서 주어가게끔 하였으니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루스는 이삭을 죽게 되는 풍성한 모습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사자리의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더 많이 죽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아니하여도 되었습니다 풍성하였습니다 은밀한 선행자에게 행한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잠은 21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그 구제가 자랑스럽고 어떤 나노라 하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광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몰라도 남은 몰라도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런 기도 은밀한 기도 광고 기도보다는 은밀한 기도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크게 자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루스는 시모를 모시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오른손이 행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선행자이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내 어떤 하는 그 일을 남에게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 일을 자랑하는 나팔부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조용히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루스의 행위에 입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대답하여 가로돼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루키 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루스는 행한 그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시부모를 따라서 온 것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이 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림을 받겠다고 하는 루스의 강국한 그 모습 이 모든 것을 보아스가 들었다 말입니다 보아스는 루스에 대한 입소문을 듣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들을 내 입으로 자랑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말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름다운 칭찬입니다 루스는 선행이 보아스에게 들려진 것 같이 성도의 옳은 행실과 믿음의 선행이 주님께 들려지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일이 될 때에 참다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하는 칭찬하는 일이 득에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의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위로의 내용이 있겠는지 먼저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이 밭에서 네가 이삭을 주어라 정말 놀라운 위로입니다 다른 밭에 가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말입니다 직장인은 직장 근무처를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다가 조금 파다가 아이고 물이 안 나오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겠다고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시작하고 계속 시작하다가 말아버리는 결론 없는 일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직장을 잘 옮겨다니는 재주 그 재주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옮길 줄 모르고 한 곳에 있는 자가 장례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이곳저곳으로 잘 옮겨다니는 자 역시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닐 때에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허물이 있게 마련인 그 교회 다른 곳에 가면 완벽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모두가 험이 있고 부족하고 잘못이 많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약간의 어려운 일도 있고 좀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참고 견디기 힘든 일들 있기도 마련입니다 주님의 밭에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주님의 밭에서 이삭을 집는 교인 아름답습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소속된 직장은 그 직장인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성도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끼리끼리 성도는 성도끼리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따라 그들을 따라 곡식 배는 자를 따라 함은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선포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아서를 주님으로 본다면 주님의 밭은 주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추수꾼은 마지막 때의 추수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추수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추수꾼을 따라서 추수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육체적 보호를 말합니다 소년들이 루스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지 못하게 보호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해치는 일들 조롱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년들이 루스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보호를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추수꾼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여인 루시와서 가난한 사람 이삭을 죽는 것을 보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위로의 말이 아니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추수꾼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괴롭힘으로 짓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루스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루스를 당연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밭에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밭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밭에서 보호를 받고 주님의 밭에서 일하는 자가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 가운데 성도를 보호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시절에는 배불리 먹었으면 합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만족해지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음식에 한 잔의 술을 찾게 됩니다 술 기운이 감돌면 색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많이 많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르다거든 그릇에 가서 마셔라 목마를 때 그릇에 가서 물을 마셔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고달픈 육체는 피곤한 몸입니다 더위에 가란 목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심각한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증은 참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 같은 생수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온전한 상주심을 원하노라 너에게 온전한 상주심을 원하노라 상급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의 그 날갈의 보호받기 위하여 온 자에게 내려진 상급입니다 참된 위로 속에는 빵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게 되는데 안정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일한다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갖춰질 때 소명의 의식이 강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룡결백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난한 중에도 청룡결백한 사람도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가정에서 처자가 때 끼니 걱정 때문에 있어야 할 그 결백 결백한 일꾼으로 일을 한다면 대단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때에 청룡결백한 것 같다가도 물질의 눈독이 옮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청룡결백이 사라지고 물질의 눈독을 올림으로 인해서 물력으로 인해서 망하는 일들을 가끔 우리 주위에서는 보고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강하고 충성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소명의식이 강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게 하려면은 첫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배고픔 속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못합니다 그저 뱃속에서는 꼬르륵꼬륵 소리가 계속 들려진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식사자리에 루스를 초대한 것입니다 빵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굶주린 창자를 위하여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빵을 위하여 일을 하는 인생은 아니지만 일하는 자에게 이것을 걱정하지 않이하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일하는 데 안정감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내가 이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루키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루트에게 이러한 보령을 내렸습니다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데 인격적인 대우를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일꾼이 안정감이 없다면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충성한 일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나의 신변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 신변에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루키 2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데 소속된 것에 금지를 가지고 일하는 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인데 하면서 일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내가 떠날 것인데 하면서 일하는 일꾼과 그냥 그건 모르고 열심히 소속된 그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 누가 더 충성스럽겠습니까? 빵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된 일터가 있고 소속된 가운데에 금지를 가지고 참된 위로를 받는 일꾼 루스는 이 큰 놀라운 위로를 받는 자였습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참된 위로를 받는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찬성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성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나도 안전한 보고가 어디입니까?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나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 쉴 곳과 주의 영혼아 십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미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능치 못한 걸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리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야 하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주의 굳기 20장 12절 말씀 루스는 분명히 시부모를 잘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가시는 그곳은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굳은 믿음의 사람 효성스러운 루스 결과적으로서는 아름다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살아 역사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